Q. 세븐틴 호시 어머니께서 성분이라는 걸 잘 몰라서 어머니께서 적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 세븐틴 호시입니다. 오늘 마이보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제 소지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가방은 크롬워츠 가방인데요. 팬데믹 전에 월드투어 갔을 때 미국에서 샀던 가방이에요. 멤버들이랑 매장 가서 사실 흰색 가방은 때가 많이 타잖아요. 근데 이게 물티슈로 닦으면 닦이더라고요. 지금 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옷을 좀 밝게 입다 보니 요즘 좀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. 일단 영양제인데요.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소분해서 들고 다녀요. 이 영양제가 뭐뭐가 들어갔냐면 어머니께서 적어주신 게 있는지 좀 읽겠습니다. 비타민 D, 종합 비타민, 비타민 C, 오메가 3, 수소, 커큐, 셀렘, 셀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Q. 이제 일주일 치를 한 번에 소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들고 다니는데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 요일 상관없이 그냥 막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이랑 금요일 걸 들고 왔습니다. 어머니께서 성분이라는 걸 잘 몰라서 어머니께서 적어주셨어요. 이게 제 건강검투인데요. 다음은 이거예요. 이게 뭐냐면 아미노텔이라고 이거는 아는 지인분이 해외에 가셨다가 몸에 되게 좋다고 사와주신 건데 이거는 뭐였더라? 잠시만요. 아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상시에 생수통에 하나 이렇게 넣고 하루 종일 마시거나 아니면 못 마를 때 그냥 한 번에 다 마시는? 이거 보면 진짜 좋다고 합니다. 이게 막상 촬영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가방을 열어봤는데 성분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셨습니다. 이게 또 면역력 강화도 된다네요. 자 이어서 아 이거 진짜 진짜 꿀팁인데 저는 이거 진짜 말하기 싫었거든요. 근데 보그니까 말하면 품절될까 봐 저는 이거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방탄커피를 하나 마셔요. 좋은 버터로 된 히말라야 솔트랑 여기도 모르겠어요. 되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. 샤워하고 나와서 한 잔 이렇게 딱 들이키면 그게 한 끼를 딱 해결되거든요. 아침.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과자가 먹고 싶을 때 이 키토밤 이걸 먹는데 이거는 막 과자 맛이 아니라 그냥 입이 심심할 때 좀 씹거나 이제 이럴 때 아주 좋습니다. 근데 너무 많이 사시지 마세요. 저도 먹어야 됩니다. 저의 사실 영어 비밀이었는데 여기서 푼 거예요. 자 그다음에는 짠 이건 브링그린 선쿠션인데 제가 사실 브링그린 모델입니다. 제가 이거를 진짜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손에 선크림을 이렇게 짜서 바르면 괜히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찍어서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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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면 아주 손에도 안 묻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티트리 향이 나서 제가 티트리 또 좋아하거든요. 저는 제가 느끼기엔 좀 시원한 감이 있어요. 바름 브링그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거 크로마츠 목걸이인데 원래는 여기 펜던트가 있는데 그걸 빼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단추만 두세 개 풀고 목걸 하나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다니는 거고 이거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크로마츠 반지 하트 반지 이거를 산 이유는 녹슬지 않는 심장이라는 뜻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것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어 괜히 손이 심심할까 봐 저 변덕이 좀 심해서 갑자기 좀 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요즘 여름이라서 반팔티 입었을 때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애플워치를 안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딱 차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. 이건 크로마츠 팔찌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많이 차고 다녀서 캐럿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손목이 좀 얇은 편이라서 두꺼운 팔찌보다는 좀 얇은 팔찌를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같이 하고 다닙니다. 또 한 꼬로 이렇게 두 개 싹싹. 이제 이 모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오늘 제가 쓰고 온 모자인데 사실 이거를 너무 구하고 싶었어요. 구하고 싶었는데 인터넷을 찾으니까 색깔이 많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한정적이고 제가 이 가죽으로 된 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품절이 됐어요. 근데 어느날 수혁이 형을 만났는데 배우 이수혁이었어요. 수혁이 형이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형 이 모자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구하셨냐고 막 계속 물어봤어요. 근데 형이 그냥 그 자리에서 쿨하게 벗어서 저 주셨어요.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후로 진짜 자주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. 귀엽죠. 아 팬들이 놀릴 거 같은데 도토리라고. 이게 진짜 저스틴 비보도 쓰는 모자거든요. 베통시레라는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5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때 멤버들이 사준 청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 구하기 진짜 힘든 바지예요. 크로마츠 리바이스 콜라보 청바지인데 제가 보시다시피 크로마츠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생일 때 사줘서 너무 기분 좋았다. 진짜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맞는 사이즈 구하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를 멤버들이 구해서 사줬어요. 아 근데 이게 좀 또 에피소드 말하자면 콘서트 때 멤버들이 사주는 청바지를 입고 싶어서 수선을 맡겼는데 수선집에서 콘서트 의상도 같이 수선하느라고 패치 하나를 안 붙여놓은 거예요. 원래 이게 이 패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장님께서 빼놓으셨나 봐요. 그래서 오늘 다시 수선하려고 갖고 온 바지입니다. 사실 제가 진짜 이 바지는 우리 멤버들이 사준 바지이기 때문에 평생 얼굴 간직을 내줘요. 이 중에 세 가지요. 바지랑 이 모자랑 브링그링 제가 모델입니다. 이거는 수혁이 형과의 에피소드가 있는 모자고 이건 멤버들이랑의 에피소드가 있는 모자고 이거는 모델 이건 브링그링 제 소지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.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곧 월드투어를 떠나요.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 지금까지 세븐틴 호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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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